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안되서 절망했을 때 그 기회가 다가와줘서 풀린 적이 많습니다. 이 현상은 뭔가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일론 모스크로 스픽스X에서 파산을 앞두고 아마도 네번째 로켓 실험이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로켓 실험에서 극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게 아니었으면 파산을 할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시크릿이 저자 런다본도 시크릿이 터지기 직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빚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을 돌아봐도 항상 절망을 한 바로 직후에 가장 잘 됐거든요. 그러면 왜 항상 절망을 한 뒤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 현상은 내려놓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망에 빠진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이 실패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 일은 보통 우리가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낄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시기까지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야 해, 투자금이 들어와야 해, 이번 달까지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해 라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부담을 받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인생이 우리가 항상 개빅한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종종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집착을 가지게 되고 결국 실패의 문턱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 기적처럼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생은 집착을 내려놓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다양한 성취를 하고 원하고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내려놓고 더 큰 것을 원하고 또 내려놓는 이 끊임없는 반복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버는 곳에 혈안이 된 사람은 결국 10억을 버는 과정에서 주저앉게 되어 있고 절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지만 결국 그렇게 그 사람의 그릇이 더욱더 커져서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에 별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그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진작에 처음부터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음을 우리가 하는 행위로서 보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셀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알아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내려놓음을 자신의 의지대로 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은 애를 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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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머리에 피가 흐를 때 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면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제서야 집착이 사라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이 원했던 상황을 반대의 상황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나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선 그만큼 뿌리를 깊숙하게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만큼 땅속 깊숙한 곳까지 동시에 다다른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내적으로도 그릇이 정말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그들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절망을 통해서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그만큼 그릇이 커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1억 매출 사업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 100억 매출 사업을 감당할 수 있지는 않겠죠. 아마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그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없고 더 큰 목표를 이루는 다음 단계에서 더 크게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절망을 맛보고 목표를 이룬다면 그 다음 더 큰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더 큰 실현이 와도 바로 전 과정에서 정말 큰 절망을 맛봤기 때문에 그 토대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쩌다가 인생이라는 게임 안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었고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성취하고 얻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생이라는 게임 내에서 현실화를 통해 더 많은 걸 이루고 그 현실화를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내려놓음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가 올바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신성에 혹은 우주에 내맡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가끔 원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때 현실화를 잠깐 하겠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내맡겨야겠죠. 현실화를 위한 인생을 살면서 가끔 내맡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내맡김의 과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현실화는 이 내맡김의 과정을 아주 작은 일부예요. 그 둘이 바뀌면 안 됩니다. 고로 핵심은 우리는 현실화의 여정 내에서 내맡김을 부가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맡김의 여정 내에서 현실화를 부가적으로 배우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정반대로 이해를 했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역설적인 상황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르면 어릴수록 내면으로 더욱더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상하게 인생의 답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지는 부가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내 집착과 욕망을 심지어 내 인생조차 신성 혹은 우주에 온전히 내맡기는지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가적인 요소예요.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노력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온전히 삶을 우주에 신성에 내맡길 수 있는지가 영적인 존재로서 삶의 근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수행은 우리의 이 모든 면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여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사업이든 커리어든 연애든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간에 각자의 위치에서 그 사람이 우주에게 삶을 내맡길 수 있게끔 강제적인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 현상은 처음에는 문제로 보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결국 포기하게 되었더니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주는 우리가 우주를 신뢰하고 신성을 신뢰하고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그것에 내맡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계속 싫어하는 상황을 우리 눈앞에 보여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초월자 마인드 칼럼에서 훨씬 더 자세하고 심오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례와 질문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